그럼 나부터 해? 너부터 해? 응 한참 부터 해 나부터 18개? 먼저 하면 안 좋아 아 그래? 내가 금손인 걸 보여줄게 가자! 응 1반 쿡쿡쿡쿡쿡쿡쿡쿡 가자! 나와라! 오! 오 여름에 일러 너 옷도 주는 거 가자! 또 나와라! 빠밤빵빵빵 미키레슬로 우와! 대박! 벌써 나왔어! 쩔았어! 황금손! 황금손! 이거 모자도 줘! 오! 왕관왕관! 왕관! 황금손! 이거 알아?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등급별로 나왔다? 오 대박! 어떻게 바로바로 나왔냐나? 야 먼저 해도 잘 나오네 이거 크리스마스 업데이트해서 그래 짠! 1반? 오 아니네 아아 4개 깠어 바다코끼리가 제일 후진 거 같아 맞지? 응 저 1반이야 응 말하자마자 1반 나와줘 잠깐만 나 지금 5개 깠나? 6개 째지? 이제 6개 나와라 황금! 응 응 아니야 응 가자 나와라 응 아니야 응 나와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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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출발이 좋았는데 왜 안나오냐 출발만 좋았던걸로? 출발만 좋았던걸로? 나와라 나와라 아 이 자리가 앉아 자리 한번 옮겨야겠어 여기 뽑았어 삼촌 자리 한번 옮기게 나와라 황금! 황금햄 응 아니야 응 황금햄 황금햄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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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요 가자 나와라 황금햄마 와 1박만 나오는거 보소 아 나와라 짠 4개 와 자리 한번 더 옮기자 나와라 가자 가자 아 3개 남았어 야 헤일로야 너 말고 그 금색 왕강스네 응 너와봐 아니 얘 말고 왕강스네 데려오라니까 왕강스네 Any 아 ㅋㅋㅋㅋ 일반 완전 많이 부었는데 와 너 벌써 마지막이냐 와 이기때란 마지막 까지 일반 나오는거 보소 야 가리마 어뜨케 뭐야 나 아까 나 혼자 알았네 에이씰 나와라! 아니! 나와라! 뭐야? 아니! 이딴 거 말고! 아! 안 나오고 있어! 아! 이딴 거 말고 다른 거 주라고! 바다 코끼리만 나오고 있어! 바다 코끼리만 나오고 있어! 완전 똥손이네! 진짜 바다 코끼리만 나오고 있어! 아이씨!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뽑아보자! 아이씨! 야! 어떻게 얘만 나오냐? 말이 되냐 이거? 어? 어? 바다 코끼리! 그래도 바다 코끼리는 벗어났어! 근데! 말하자마자 바다 코끼리는 나온다! 이거 봐봐! 내 말이 맞지? 9개 남았어! 나와라! 짜잔! 바다 코끼리! 아이씨!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야! 이번에는 너랑 안 맞아? 어? 아! 헤일러! 숙고하지 말아주실래요? 아! 이 금손한테는 역시! 금손은 나구만! 오늘도 또! 오늘의 금손은 또 나야! 응? 아! 이거 학교로 가야겠다! 아직 모르는 거요! 아직 몰라? 이 남은 4개에서 내가 다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 나와라! 아이씨! 아! 내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줘도 안 나오네! 나와라!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마지막인데 벌써? 아이씨! 아! 불쌍하니까 한 개 더 뽑을래! 알았어! 내 양보한다! 짜잔! 짠! 어? 뭐 나왔을까? 아! 헤일러! 진짜! 금손! 저주 걸렸네? 야이씨! 이거 뭐냐? 하하하하하하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하하하하 금손 어딨어? 아니, 왕관 쓰면 어디 갔냐? 금손 또 뭐임? 와, 전설이야! 이거 내꺼! 내가 뽑았어! 갓남패! 이러니까 애기 같아! 베이비! 왕관을 줘요! 와! 이거 모자 뭐냐? 다른 것도 씌울 수 있는 거야? 모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씌워져! 이거는, 이렇게... 이씨야 웃기다! 화분을 쓰고 있어! 히히히히히히히! 아니 이거 모자 뭐냐고! 아 그럼 약속은 약속이지? 내가 이겼으니까 햄버거 먹는다! 아아.. 오케이? 응